우리 동네 소개 도우미 지니봇 우리 동네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지? 가볼까? 빵집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빵이 가득한 빵집이다 길쭉한 빵 정답 맛있겠다 미용실 이것은 우리 동네 사람들의 머리 스타일을 책임지는 미용실 삐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싹둑싹둑 멋지게 잘라드릴게요 네 예쁘게 부탁해요 가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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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바나나 어허 정답 약국 이것은 아픈 곳을 약으로 치료해주는 약국이다 삐디디디디디디디디 열이 나고 너무 아파 가루야 열이 내리고 기침도 없어졌네 고마워 놀이터 놀이터 여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터 삐디디디디디디디디디 본인도 되었다 우리 동네는 시장 약국 빵집 삐디디디디디 우리 동네 또 놀러와라 삐디디디디디디 샐디디디디디디 시 global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